예의 좋은 날 몽월령 입니다 현재 저는 오산에 위치한 독산성에 왔습니다 독산성이라는 곳이 이 산이 이제 오산이랑 화성 수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근접해서 있는 산인데요 주로 이제 오산 쪽에 많이 위치해서 오산에 위치한 독산성 이라고 불리기도 하구요 독산성이라는 이유는 이 성의 모양이 장독대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라는 유래가 있더라구요 확실하게 그게 정답인건 아니구요 그 설이 가장 유명 유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이 유명했던 이유가 사적 14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바로 이제 요 건물처럼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세마대라는 건물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검색해서 오실 때에는 내비게이션으로 독산성 세마대지 공영주차장 해서 검색을 하셔서 오시면 되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있구요 동문쪽에 공영주차장 서문쪽에도 이제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동문쪽으로 오시는게 좀 편하실 거에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오는 길이 한 대략 1.4키로 정도 되는데 걷는게 싫으시다 싶으신 분은 그냥 길 따라서 쭉 오시다 보면 산문을 통해서 쭉 오시다 보면은 차량으로도 꼭대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한번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걷는 거 좋아하시면은 뭐 무리되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슬슬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시는게 좋구요 어 요 세마대라는 것은 이제 여기 현판에도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뒤쪽 작성 글씨를 썼다고 하셔요 그러한 현판이 보이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다고 해요 이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외군이 염탄을 왔다가 아 독산성 같은 경우가 예 암벽들이 많고 좀 산꼭대에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에서 이제 이기겠다 싶어서 쳐들어 올라갔었는데 그때 권율 장군이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마을 위에 마을에다가 그 쌀을 이렇게 부어서 씻기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적군이 이 모습을 보고서 아 이곳에서는 물이 풍족해서 말에 씻기는 장소 씻기기도 하는구나 해서 이러한 세마대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장수들이 쥐않는 장대였는데 아 그러한 이름이 붙어서 유래가 있어서 세마대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고 하고요 요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맞배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배 아 맞배 지붕이 아니라 이제 팔짝 지붕 형태로 되어 있구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제 복원되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유교장 시장시에 어 이게 좀 소시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승만 장 대통령이 이제 현판도 작성하고 어 팔짝 지붕 형식으로 해서 정면 3칸 측면 2칸 그렇게 복원을 하였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유명한 조금 이름이 알려진 곳이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보적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어 규모가 매우 아담하고 작더라구요 뭐 부리문 이라든지 뭐 사천학문 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없고 이제 대웅정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는 약사여래부를 모시는 그 약사전이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사찰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를 모시는 대웅전을 만들었다고 하구요 그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 양옆으로는 그 약사불과 이제 지장보살 두 분이 삼세불로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보적사라는 곳에서도 이제 명칭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구요 그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쌀이 두 대밖에 없어서 아 이거를 우리가 궁핍하게 사느니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자 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 쌀을 이렇게 들이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 다시 그 쌀이 대빡이 많이 쌓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보아가 너무 쌓이는 사찰이다 해서 보적사라고 불린다고 하구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오산시의 전경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셔서 보적사도 보고 그리고 세마대라는 장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산시의 전경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행하기에는 좋은 장소일 것 같아서 이 장소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여행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할게요